아이고 막 때린거야 그래 접을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가는게 포인트야 그걸 중점으로 하란 말이야 아 또 맹독씨야 이 새끼야 너 맹독 걸지마 제발 걸지마 내가 살아갈게 제발 그렇지 딴건 나한테 그걸 돼 해도 돼 날 때려도 돼 나 그런거 좋아해 하지만 상체이상만 걸지마 א können 주연 equally 아 아 으으으으으으 자 으으으으으으으또 털려라 털려라 40초 40초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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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휴 판네러 스피드 화이트 스피드 스피드 하시는 코 스피드 아 그 アーシュ殿下、あなたは存在してはならないはずの人です。 あなたエローゼンバーグ将軍が死んだことにされていたのは、何かが歪んでいる証拠です。 今後あなた方が行動すれば、もっと大きな歪みが見えてくるように思います。 だから言ってください。隠れた歪みを明らかにしてください。 私はその歪みを正して帝国を守ります。 私たちは私たちのところを誇りましょう。 それから、unuzが本当に悪しなかったので、私たちは彼御大学を決めるというakanを分かっていません。 それから、私たちは私たちのために彼御大学を選んでいます。 いきましょう。 だから、私たちは彼御大学が成長することが、私たちは私たちは彼御大学をスタッフで回るためです。 そして、私たちは彼御大学を後にルルシュが写んでいます。 私たちは彼御大学で通う人の家に多いように、彼御大学が起こしたとして、彼御大学が大学を成長することを伝えします。 인조 파마석을 획득했다 파마산 치즈에 피자 뿌려먹고싶구만 피자에 피자에 파마산 치즈 뿌려먹고싶구만 갑자기 그런느낌이 드는군 페델로는 뭐했다고 레벨이 13이야 그래 뭐 치즈에 피자 뿌려먹을 수 있지 원래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법이야 그럴 수 있죠 뭐 으 으 으 아흐흐흫 음? 아니 판 내로 뭐예요 이건 또 뭐니 아 파마석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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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줬구나 얜 또 뭐래 그래 결혼하자마자 유무녀가 된 여자의 분노를 좀 맛봐봐라 라고 할라 그랬는데 아유 전투파티가 난 한놈만 가 아이고 프라다 프라니여 프라니 자 프라니 넌 들어가 있어 아니 발프레야 그래 너도 들어가 있어 마취 아쉬 자 페넬로 이길 수 있어 충분하단 말이야 죽지야라 야 아군 돌려막기라고 들어봤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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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지야든 됐지 아 재미있다 자 아슈 자 흐흐흐흐흐 자 그래 좀 죽어라 이 빠마사나 아 아 넌 또 왜 게임빛아 게임빛은 안 끌어왔으니까 이거 승상당했지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고 죽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그러보니까 아슈 내가 라이선스도 안 넣어줬네 어쩐지 존나 약하더라 백마도 살면 되냐 어쩐지 존나 약하더라고 어쩐지 들어오자마자 무슨 피자에서 피자 치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 정마전사 어쩐지 죽네 약하더라 흐흐흐 저 스킬도 마법을 사야되는구나 따로 적금 휴우 엘피라고 포인트야 업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가자 아래 어쩐지 죽네 약하더라고 애들아 미안해 나같은 플레이어를 만나서 고생만 직살나게 시키는구나 어쩐지 애들이 그냥 사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 그럴리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살여탈은 뭐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어이구 어쩐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애들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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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흐흐흡 으흐흐흑 으흐흐 으흐 파슈 파이팅! 충분히 잡는다 어이?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랑 완전 틀린데? 아니 잠깐만 너 그거 니노쿠니에서 나오는 걔 자일론가 걔 아니냐? 내가 탐지 못해! 다시 탐지 못해 다가야 해 다가야 해 이 토끼누가 누나가 제일 인기 많았지 않았나 당시에? 여주보다 나도 파판2일보 하면 이 토끼누나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여주보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후작이 도와줬잖아요 이 토끼누나보다 조금 위험한 수단이었지만 자신도 동관되네요 지금까지 멈추를 지켜냈는데 더 빨리 지켜냈을 지켜냈으면 자신이 멍붕이었습니다 워스랑 천사님,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에만 그리워야 합니다.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기에는, 바슈가 위협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를 고려하고 있으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자신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자면, 믿을 수 있습니다. 천사님, 나를 믿어. 탁. 온도를광사의 원도에 기다려 주세요. 응. 크흑흑흑 좋아. 하.. 자, 이제 다시 온도후 후작을 한번 만나보자는데.. 잠깐 가볼까? 이렇게 퀘스트로 받은게 몇개 있어가지고 사실 원래대로라면 안했겠지만 그래 저도 이건 팝판12같은경우를 저도 안해봤던 게임이라서 어렸을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해야겠어 해봐야지 자 클랜 리포트 보면 자 모래바람에 흔들리는 선인장꽃 그리고 이거는 아 맞아 밀하 다운타운레이드 했지 아 깜빡했네 또 엄한곳으로 와버렸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글쎄 일단 할수있는데까진 해볼께요 어차피 당분간 신작도 없어 뭐 다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 제가 이걸 얼마나 할지가 결정되겠죠 뭐 그냥 저냥하면은 메인만 열심히 깨서 끝내는거고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는거고 그래 이 게임은 제발 위처처럼 조기종용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냥 저냥 몸이요? 그냥 저냥 네 몸이요? 그냥 저냥 네 네 네 그럼 이제 얘를 뺄땐가 이렇게 갈땐가 아니면 이렇게 갈땐가 이렇게 갈땐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딜러가 없는데 아니아니 딜러가 탱커가 없는데 팔로우 이 근처인데 조꼬맹인가 밀하 자 5번 창고에서 가이람 사이드 수로로 내려가면 바로 나타나는 레이스 도블리 메이스가 있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였구나 에잇 이쪽인가 아 원래 언데드한테 회복마법 쓰면은 그거되잖아요 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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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일격사라도 있나 죽음에 성공하네 오케이 으흐흐흐흫 으흐흐흫 아니 이 꼬맹이? 아니 꼬맹이가 무서워할게 아닌거 같은데 얘가 무서워할게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저런 비주얼로 몬스터를 몹을 무서워한단 말이야 건틀렛 소름돋는거 소름돋는거 으흐흐흐흫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동부 달마스카 사막의 캠프 으흐흐흐흐흫 그래야겠지 마법도 사줘야죠 어휴 돈이 다 돈이여 아 세상에 동부쪽에 해독이 없어 찍어놓기 없어 뜨띠 뜨띠 자 캠프까지 고우 여긴가? 여긴가? 흐흐흐흐흐흐 이녀석 인가? 단체로 단체로 꼬사보트 여긴가? 여긴의 야구 포할로 내리미 저기 저기 머리에 꽃다네 저거 잡아달라는 거잖아 자 사문의 미궁 가보지 뭐 좋아 자 사문의 미궁이란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쪽인가 이런 그런 짜잘한 애들은 무시해라 애야 바쁘잖아 음 여긴 아닌 것 같고 와 이거 1배속으로 했으면 진짜 나 화병났을지도 몰라 메이비 엄청 메이비 진짜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진짜 이게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그나마 페이스혹이 있으니까 이동할만하지 일단 확실히 짜잘한 사이드캐스트는 절대 안했겠구만 그나마 이동할만한 그리고 그나마 아멘 저 오래된 나라 아멘 아 오버필 어어어 저깄다 난 뭐지 던전같은데 들어가야되는줄 알아네 어딜 도망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저요? 아니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런거 물어봐도 제가 뭐 거의 라든가 같은게 아니면 뭐 그렇게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히 뭐 제가 뭐 뭐 게임 까가지고 돈보는 사람도 아니고 전 나쁘지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제 기준으로 재밌게 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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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